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2022년 상반기도 벌써 끝나가네요. 오늘은 7월에 청약이 진행될 종목이기는 한데 6월 30일에 수요일체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미리 살펴봐야 하는 기업 영창케미칼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창케미칼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회사 소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공급하는 화학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다.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 반도체에 적용되는 화학 소재가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요. 이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몇 가지는 대충이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공정에 어떤 화학 소재가 필요하며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 공정을 다 설명드리려면 제 영상이 1시간으로도 모자랄 것 같고요. 이 중에 산화공정과 포토공정, 식각공정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산화공정은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산화막을 형성하는 공정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불순물이나 먼지라도 붓게 되면 전기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불량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산화막을 입힌 다음, 포토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넣는 공정이에요. 포토공정은요. 크게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산화막을 입힌 웨이퍼 표면에 감광액을 골고루 바르는 과정이에요. 감광액의 정확한 용어는 포토레지스트인데요. 빛에 노출되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액체를 뜻해요. 이렇게 감광액을 골고루 바른 다음 단계 감광액이 발린 웨이퍼 위에 포토마스크를 대고 빛을 쏩니다. 이걸 노광공정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포토마스크는 쿼츠, 석영으로 만들어진 기판 위에 반도체 회로를 형상화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자, 이 포토마스크 위로 빛을 조사하면, 빛을 쏘면 그 아래의 감광액이요. 설계된 회로도에 따라서 빛에 노출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구분이 되겠죠. 빛을 받으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액체라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받은 부분이든 받지 않은 부분이든 구분이 되게 성질이 변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포토레지스트가 구분이 된 상태에서 현상액이라는 용액을 적용하면 원하는 감광액 패턴만 딱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현상공정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또 하나 있는데요. 포토레지스트는 감광액은 빛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양성, 파지티브와 음성, 네거티브로 구분이 됩니다. 빛에 노출된 감광액 부분이 현상액에 녹기 쉽도록 화학구조가 변했다면 그건 파지티브 구조고요. 이때 현상액을 투입하면 빛을 받은 감광액 부분은 제거가 되겠죠. 딱 그 부분만. 그림을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네거티브는 빛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이 현상액에 녹기 쉽도록 화학구조가 변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현상액을 투입하면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이 제거가 딱 됩니다. 빛을 받은 부분에 감광액은 남게 되고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회로 패턴에 따라 감광액이 남는 부분 그리고 제거된 부분이 생기면서 회로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식각 공정으로 넘어가는데요. 포토 공정에서 형성된 감광액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제외하는 과정이에요. 감광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회로도의 선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회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광액 제거된 부분에 남아있는 산화막이라든지 그 외의 다른 재료들 다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 액체 또는 기체의 부식액이라는 것을 통해서 식각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애칭 공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식각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습식 식각과 건식 식각인데요. 습식은 용액을 이용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식각하는 방법이고요. 건식은 반응성 기체나 이온 등을 이용해서 특정 부위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장단점이 지금 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선은 그냥 이 정도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기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영창케미칼이 생산하는 주요 제품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핵심적인 제품 4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입니다.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포토 공정에서 회로도에 따라 빛을 받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액체라고요. 영창케미칼이 2009년 국내 최초로 아일라인 네거티브형 포토레지스트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네거티브도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2014년에는 또 KRF 광원용 포토레지스트 상용화에 성공을 합니다. 여기서 아일라인과 KRF는 뭘 뜻하는 거냐 포토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빛 광원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럼 광원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또 무엇이냐 빛의 파장이 달라요. 제가 표에 정리해뒀는데요. 파장이 작을수록 빛의 에너지가 더 높아지고 더욱 미세한 팬텀까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영창케미칼은 이 중에서 현재 아일라인과 KRF 광원용 포토레지스트가 주력 제품인 거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반도체가 미세화되면서 ARF나 EUV 이런 극자외선 공정의 수요가 더더욱 증가할 텐데요. 영창케미칼은 ARF 광원용 포토레지스트까지는 개발에 성공을 한 것 같고 EUV 포토레지스트는 아직 개발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것 같네요. 이 포토레지스트,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반일 감정이 격화됐던 시기 기억나실까요? 그 당시 일본 수출 규제가 적용됐던 반도체 소재 대표 3개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토레지스트였습니다.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때 적극적으로 소재 국산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들이 큰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 수혜를 톡톡히 본 기업 중에 하나가 영창케미칼 되겠습니다. 하지만 EUV 포토레지스트는 여전히 일본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가 EUV 포토레지스트 양산 적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영창케미칼은 아직은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경쟁사인 동진세미캠이 이쪽에서는 조금 앞서고 있네요. 네, 우선 여기까지 포토레지스트 설명드렸고요. 다음, 하드마스크 보겠습니다. 미세화 공정으로 인해 얇아진 포토레지스트를 보완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회로가 미세화되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판도 덩달아서 얇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 위에 예전처럼 두꺼운 두께로 감광액을 바르게 되면 패턴이 붕괴되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런 패턴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포토레지스트의 두께도 점점 얇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토공정 이후에 식각 공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깎는. 이때 포토레지스트가 남아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얇으니까 같이 식각돼 버리면서 실리콘 웨이퍼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불량이 나오니까요. 이 고민 끝에 도입된 게 식각 내구성이 우수한 하드마스크라는 재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판 위에 산화막을 씌우고 그 위에 바로 감광액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호막, 중간막의 역할을 하는 하드마스크를 적용하고 그 위에다가 감광액을 얻는 거예요. 패턴 붕괴나 기판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 웻케미컬입니다. 웻케미컬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속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현상액, 디벨로퍼입니다. 포토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현상공정에서 활용이 되는 거고요. 노광, 비노광 영역을 선택적으로 제거해서 필요한 감광액 패턴만 남기는 기능을 한다. 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식각액, 부식액인데요. 식각공정에서 웨이퍼 위에 증착된 필요 없는 박막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식각 방법에는 습식식각, 건식식각이 있다고 했죠. 영창케미컬의 식각액은 습식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요. 건식이 습식에 비해서 비용이 더 비싸고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서 이 회사의 웨이퍼 캐미컬 비중은 향후에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포토레지스트용 린스입니다. 포토공정 중에 현상공정에서 발생되는 잔여물이나 패턴 결함, 패턴 붕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래요. 2004년 ARF, NKLF 포토레지스트용 린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에 성공했고요. 2005년 ARF 이멀전 공정용 린스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포토레지스트용 린스에 가장 강점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EUV PR용 린스거든요.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용 린스 이 친구가 앞으로 영창케미칼 실적을 증가시킬 핵심 제품으로 꼽힙니다. 작년에 국내 최초로 시제품 개발에 성공을 한 상태고요. 현재는 양산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점점 반도체 회로가 미세화되면서 EUV, 이 극자외선 공정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UV 포토레지스트의 현상 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붕괴나 패턴 무너지는 문제들을 개선하고 반도체 수유를 높이는 데에는 이 린스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여기에다가 기대를 좀 걸어봐야겠죠? EUV 포토레지스트 자체는 아직 개발하지는 못했으니까. 영찬케미칼이 소부장 특례 상장을 하게 되는 건데 소재부품 장비 특례 상장이요. 근데 나이스 평가 정보로부터 A등급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이 EUV PR용 린스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동사의 EUV PR용 린스는 경쟁사 제품 대비 낮은 농도에서 패턴 결함 제어 성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가격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시장 진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현재는 독일의 머크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영찬케미칼이 국산화에 성공을 한다면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현재 경쟁사 제품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은 확보됐다고 하네요. 네, 그 밖에 분야별 경쟁 현황 참고하시라고 표 첨부해뒀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는 당연히 기술력이 요구되는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중에 하나고요. 이쪽에서는 동진세미캠, SK머트리얼즈, ENF테크놀로지, 솔브레인 등 선두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영찬케미칼은 이 중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거나 매출 규모가 엄청 크다거나 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도 선두 시장에서 자기 역할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좋게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공모자금은 사공장 신규 제조동의 다양한 소재 생산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자금, 차익금 상환에 쓰일 계획입니다. 사공장 증설을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모자금 중에 50억 원 정도가 차익금 상환에 쓸 예정이니까 앞으로 이자 비용 감소로 인한 수익성 증가나 재무구조 개선 조금 기대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회사 실적 체크해볼까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쭉 흑자가 지속이 되어왔는데 2021년에 적자를 기록합니다. 원재료비 상승도 상승인데 전환상환 우선주로 인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과 개발비의 손상 차손 이런 것들이 다 잡힌 게 이유라고 해요. 현금 유출은 없는 손실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짚고 가야 할 부분이 개발비의 손상 차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향후 성공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라고 입증이 되면 그 개발비를 무형 자산으로 잡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자산으로 잡는 거죠. 이게 앞으로 잘 돼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비를 감가상각 처리하게 되고요. 반대로 완성된 제품이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면 개발비 손상 차손으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해요. 즉 영창케미칼도 뭔가 성공 가능성을 본 제품의 개발비를 다 자산으로 잡아놨었는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회계 처리가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행히 2021년에 전환상환 우선주는 전량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됐고 원재료비 상승이 판매 가격 인상에 전가가 되면서 2022년 1분기에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하반기에 EUV PR용 린스의 매출이 잡히기 시작한다면 성장을 조금 기대해 볼 수는 있겠는데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재무 안정성 지표들인데요. 업종 평균 대비해서 열회를 보이고 있어요. 앞에서 회사가 사공장 증서를 위해 금융기관 차입을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확 증가했고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 열회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행인 부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늘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번 공모자금을 통해서 부채비율은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재무구조 개선은 앞으로 더 필요하겠네요. 자 설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이 회사의 제품명 딱 알려주면서 짧게 대충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회사가 뭘 만드는지, 이게 어떤 부분에 필요해서 만드는 건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어졌다는 부분,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넘어가서 공모 내용을 보겠습니다. 총 240만 주로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15,000원에서 18,600원 제시했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공모 규모는 약 44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883억 원. 청약은 7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환불은 7일에 바로 됩니다. 상장일은 아직 미정이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주관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구주매출이 있는 종목이네요. 신주무직 83.3%, 구주매출 16.7%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매출의 주체는 전부 재무적 투자자들이에요. 이런 경우에 상장 이후 오버행 이슈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좋게 보기도 하는데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구주매출을 진행하고도 상장일에 유통가능한 FI들, 재무적 투자자들의 물량이 꽤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상장일에 유통가능한 물량은 36.13%, 금액으로 계산하면 68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기존 주주 비율 12.42%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존 주주 대부분은 재무적 투자자들이고요. 소액 주주의 비중은 0.66%밖에 안 돼요. 뭐 그동안 투자를 그만큼 많이 받아왔다는 소리겠죠. 이번에 FI 물량 중에 일부는 보호 예수가 걸려있고 일부는 유통이 가능한 건데 그 중에서 또 일부는 구주매출을 통해서 수익을 확정짓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유통가능 물량을 상장 직후에 바로 내놓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나마 유통 제한 물량이 더 많아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호가를 아주 망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좋은 가격에 잘 팔고 싶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시죠. 램테크놀로지, 동진세미캠, DNF, 캠트로닉스, ENF테크놀로지, SNS텍 이런 반도체 소재 기업들 선정을 했고요. 2022년 1분기를 포함해서 최근 4분기 순이익 합계를 기준으로 평균 퍼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18.25배 증권 신고서 작성 시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지금 계산하면 적용퍼는 훨씬 낮아질 겁니다. 이거는 근데 뭐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주당 평가가액 산출 시에 2023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당겨서 적용을 했습니다. 왜 2023년이냐? 그때부터 EUV PR용 린스의 본격 판매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근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추정치를 쓰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욕심 같아요. 특히나 이런 장에서는 더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추정치를 할인율로 당겨왔고 거기에 퍼 18.25배를 곱해서 평가시가 총에 2,544억 원을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소로 나눠서 주당평가가액 25,126원을 도출합니다. 할인율은 기술성장기업 평균 정도로 딱 적용했어요. 40.30%에서 25.94%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공모가 밴드 15,000원에서 18,6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 수준을 반영해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보죠. 보시면 퍼가 20배가 넘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사기업들 중에서. 근데 영찬케미칼의 2022년 예상순이익과 공모가 상단 시총을 기준으로 퍼를 계산하면 무려 33.04배라는 숫자가 나와요. 예상치를 적용해도, 22년 예상치를 적용해도 이미 고평가된 상태인 겁니다. 2023년 추정순이익 192억 원 정도의 달성이 가능해야 그나마 공모가가 의미 있는 수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래가치가 이미 공모가에 엄청 담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서 공모가를 좀 적정 수준으로 잡아준다면 밴드 내이에서 좀 적정 수준으로 잡아준다면 흥행 성공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네, 정리하고 마무리해보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의 필수적인 소재, 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극자외선 PR용 린스가 앞으로 회사 실적을 크게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공모 구조는 딱히 좋지가 않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의 구조 매출이 조금 있는데 구조 매출을 진행을 하고도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FI, 재무적 투자자들의 물량이 10%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통시총도 680억 원 규모로 좀 애매해하고요. 공모가야 뭐 이렇게 추정치를 쓰면 무조건 고평가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으로 사업 내용은 괜찮은데 공모 구조나 공모가가 좀 아쉽다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최근 레이저셀, 풍원정밀, 퓨런티어, 이지트로닉스 이런 소부장 특례 기업들이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괜찮은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영찬케미칼도 소부장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수요 예측 결과부터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한도 보겠습니다. 총 60만 주 배정됐고요. 균등 물량은 30만 주 되겠죠. 수수료 2천 원 있고요. 비대면 은행 연계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약한도는 일반 등급 기준 3만 주까지 가능해요.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증거금 2억 7천 9백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제2의 미니아 에이드인가요? 최소 청약 수량이 100주입니다. 이렇게 최소 청약 수량을 자꾸 높이는 이유가 투자 허드를 조금이라도 높여서 실제적인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증권사가 이자 주익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청약자 한 명이라도 더 늘려서 2천 원 수수료를 더 받는 게 증권사한테 이득인지 이렇게 청약 수량을 높여서 조금이라도 더 받는 이자가 높을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소 청약 수량 100주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는 6월 30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한 퓨어셀, 미니아이드, 레이저셀까지 상장일에 기대할 만한 수익을 준 종목이 없다 보니까 공모주에 대한 열기가 완전히 차게 식은 모습인데요. 이럴 때는 비례 청약하면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오히려 아깝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쉬어가면서 좀 안전히 이자를 챙기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쏙 마음에 드는 종목이 나오면 그런 공모주 위주로만 참여를 하셔도 되겠고요. 저는 공모주 시장이 좋으나 좋지 않으나 항상 여기에 그대로 있을 테니까 원할 때 또 찾아와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